이 가스 하나로 3끼가 되냐? 3끼가 아니라 거의 1년에 내가 이 가스가 이렇게 오래가? 3개정금 1년을 버티는 거야 효율이 엄청나다는 거야 열 효율이 엄청난 거네 이 버는 자체가 가스도 작고 이게 작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야 굳이 크고 두고 다닌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작은 가스 전용이야? 전용 아니고 이게 작은 거 판대니까 그래? 훨씬 가볍잖아 작으면 그렇지